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sm6 se sm6 서민 6호기죠 세모델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방금 꺼내면서 좀 신기한거 있어요 se 모델이면 좀 밑에 등급 아닙니까 밑에 등급이죠 근데 이제 메모리 시트가 이제 들어가 있나보죠 메모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시동키니까 앞으로 의자가 움직여요 그거는 이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 많았는데 이 차가 왜 가격이 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팔린 것도 있고 근데 많이 찾긴 찾았었는데 근데 중고는 많이 싸져서 많이 찾던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차가 좀 많이 안팔린다는 얘기가 있고 왜 이렇게 추락한 거야 이거 급락하듯이 감이 가지면 자꾸 떨어져 아무튼 중고 시세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가격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가격이 이 차 지금 110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가격이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무사고 기준으로 본거구요 이 차 들어온지 한 이틀 됐나 상품화 시켜놓고 바로 찍고 있는 겁니다 와 타이어도 왁스 발라놨네 근데 이제 타이어 제가 이제 타이어 트레드를 맨 처음 이제 동선이라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타이어를 볼 적에 휠을 봐서 관리가 얼만큼 사고도 없이 주차하면서 좀 사고 없이 맨날 이런걸 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깨끗하죠 생길수도 없고 여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요철 난데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이 차 솔직히 좀 디자인이 되게 이뻐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이거 메모씨도 없어 이거 메모씨도 없는데 이거 메모씨도 없는데 너무 그런 얘기했네요 문을 닫아야 되나? 아 그런거래 문을 닫아야 되는구나 메모씨도 없는데 전동시트만 있거든 메모씨도 있는데 신기하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원래 이런 기능이 있나봐요 SM차는 이런게 있나봐 좋네요 그래도 참 이 차는 안에 실내 디자인도 되게 특이하고 근데 나는 개치로서는 난 이거 별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지 글쎄요 이거는 왜 새로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테슬라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느낌을 낸건지 뭐 아무튼 그래도 특이하고 신선합니다 근데 이 외관만 그런게 아니고 이 실내에도 엄청나게 깨끗한다고요 손톱을 안 됐나봐 살로만 잡았나 이렇게 막 되게 깨끗하다 엄청 크루즈가 다 이쪽에 있더라구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시너스도 이런데도 한번 보면 얼마나 깨끗해지죠? 굉장히 깨끗한다 초수는 113,991km 주행거리도 뭐 10만 초반대라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차들이 요새 몇몇 차들이 있죠 신차 나오고 이런 차들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딱 컨셉이 하나다 이거는 그냥 깨끗합니다 아주 실내도 너무 깨끗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이쁘다 심플하고 이거 프랑스차인가 프랑스랑 하나 이것도 르노 거니까요 르노에서 클린스마니라는 모델이에요 아 그 삼성 로고 싫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기름도 많이 들었네 오늘 차 팔만 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깨끗하다 이게 뭐 없어요 근데 우차 설명 안 써요 버튼 시동 있고요 네비 후방 카메라 룸윌 라이패스 수채널 블록바스까지 다 있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 아 이게 아 진짜 이게 그런데 원래 막 담뱃빵 이런 거 있을만한데 그죠 담뱃빵 담뱃빵 그거는 그냥 냄새도 그냥 쎄차 냄새는 되는데 이거 좋아 넓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 쎄라서 뒷자리 열선 없구나 아우 추워 아직 꽃샘추위 안 끝났나봐 추워 요건가요 아 전 아기자기 숨겨갔네 이 트렁크 버튼이 자동이네 위로 가는거야 자동인척하는거 같은데 와우 공간도 넓고 좋네요 진짜 깨끗하다 근데 진짜 깨끗해끗 정말 깨끗해 뭐 없어 이거 봐도 뭐 기술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 요런 차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진 이거 자 옆에서 봐도 없어요 통 잡을게 없습니다 엔진 소위도 그렇고 네 너무 좋네요 와 저녁에 찍으니까 방해꾼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고요하다 근데 오랜만이다 우리 이렇게 되게 주말인데 주말 반납하고 저녁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은 있죠 죄송합니다 푸석푸석하지만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빨리 좀 더 좋은 차량의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심양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2차 2017년식 SM6 SE 모델 휘발류입니다 110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